스마트폰의 디바이스의 저장 공간을 늘리고 또 스마트폰의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은 이 스마트폰의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이렇게 쑥 밀면 됩니다 아래로 쑥 밀면은 저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보세요 톱니바퀴 같은 게 있죠 이 톱니바퀴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제 위에 보면은 설정이 나와 있죠 여기서 쭉 내려갔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나와 제일 위에 보여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제 경우에는 97%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디바이스의 능력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이제 97%밖에 활용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저장 공간이라고 했죠 저장 공간을 지금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터치합니다 이제 저장 공간을 툭툭케 하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이 보시면은 111 기가바이트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놨죠 요거 보시면은 총 저장 공간이 512 기가바이트 인데 그 중에 400 기가를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100GB만 111.4GB를 현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면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놨죠 지금 이 디바이스 케어는 옛날과 양식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서는 보면 40MB죠 용량은 별로 많지 않네요 문서도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서를 터치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삭제를 하려면 앞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예를 들면 툭 터치했죠 이걸 터치했죠 V 체크했습니다 앞쪽에 그리고 최하단에 보면 삭제란 글 있죠 삭제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해야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문서를 문서에서 삭제를 하면 공간이 확보되겠죠 가장 문제는 이미지와 동영상입니다 용량이 제 경우에 보세요 이미지는 11GB를 차지하고 동영상 259G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사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합니다 이렇게 툭 툭 툭 터치합니다 이렇게 툭 툭 하면 V 체크 되는 거 보이죠 이것도 이렇게 터치합니다 툭 툭 툭 툭 툭 이렇게 터치하면 저 위에 보시면 5개 선택되었다고 나오죠 전체 선택을 하면 전체 이걸 터치하면 전체가 다 선택돼서 삭제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하단에 보세요 삭제란 글자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동영상이죠 259.8GB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영상을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동영상의 여러 파일이 쫙 날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걸 삭제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동그라미 이것을 이런 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툭 툭 툭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러면 3개 선택되었죠 저 위에 3개라고 되어 있죠 전체 다 선택하려면 전체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단에 여기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돼요 쓰레기통을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가 나오죠 툭 터치해서 삭제를 터치해서 삭제하면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물론 오디오도 그래요 오디오도 지금 19GB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 경우에는 19.7GB로 지금 나오죠 오디오도 터치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음악이 쭉 있어요 음악이 쭉 있는데 보시고 필요 없는 음악은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음악을 들어보고 삭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설정의 디바이스 케어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내 파일에서 삭제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줄여서 앱이라고 하죠 4.8GB가 현재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르별로 얼마인지를 딱 해놔서 편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터치하면 자기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서는 여기서 삭제하기가 참 편해요 예를 들면 야후 메일 있죠 제가 이거 야후 메일을 삭제하네요 요새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치해 놓았고 설치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서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이걸 툭 터치해서 그래서 한 개 선택됐다 나왔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체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최하단에 삭제 있죠 삭제를 터치해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앱을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되겠죠 다시 뒤로 가세요 그 다음 테마도 있습니다 테마는 배경화면의 테마입니다 이게 배경화면의 테마입니다 라이프, 아트, 패치, 푸드 이렇게 해서 다 다운받은 겁니다 다운받은 것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용량들을 만드니까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삭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SD카드에서도 물론 삭제할 수 있습니다 SD카드 이렇게 들어가면 스티커 하드도 이와 같이 문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 공간은 그렇게 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램입니다 속도와 관련되는 것은 램입니다 여기서 램을 치고 들어가 보겠어요 램을 터치하면 확인 중 지금 램이 이렇게 보시면 4.6GB 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됩니다 램은 쉽게 말하면 부엌의 싱크대와 같습니다 싱크대의 공간이 넓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램이 좁으면, 램이 적으면, 싱크대가 적으면 한 가지도 하기가 어떤 데는 벅찰 때가 있죠 특히 동영상을 만들 때는 램이 풍부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보세요 저는 12GB 중 6.5GB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 공간이 1GB다 이렇게 써놨죠 제 스마트폰은 12GB입니다 램이 그 중에서 6.5GB를 사용하고 사용 가능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4.6GB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정리하면 2.6GB를 확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잘 안 돌아가고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할 때 예를 들면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키네마스터가 스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속도 아주 느려지고 갈 때 이때 램 여기로 오세요 스마트폰의 설정의 디바이스 케어의 램으로 와서 지금 정리 이걸 터치합니다 자 이거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외할 앱이라고 있죠 제외할 앱 이런거 정리하는 데서 제외할 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투자로 해보고 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글씨 팡팡 많이 쓰잖아요 이거 터치했고 이거 터치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세븐폰이라는 게 이것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제외할 항목에 추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단에 추가가 있죠 이게 추가를 터치하겠어요 그러면 추가가 됐죠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외할 앱은 뭐냐면 아래 앱은 램을 사용해도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놨죠 여기에다가 정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램을 자꾸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면 버벅거리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잘 안돌아가니까 이러한 것은 예외로 이렇게 넣어두면 정리 대상에 포함 안된답니다 이것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V자가 생겨요 여기서 최하단에 삭제했죠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면 제외할 항목에서 삭제가 됩니다 램 아주 중요합니다 램 이거 저 잘 아까 얘기해서 5.7 기가바이트인가 좀 확보됐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여기에 와서 자주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배터리 한번 볼게요 배터리 좀 터치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66% 지금 배터리가 남아있다고 나왔는데 6시간 49분 남아있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 사용내역 이거 터치해보면 이거 터치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사용내역 터치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말이죠 이게 화면에 지금 켜진 시간이 6시간 33분이다 이렇게 하고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일 많이 쓴 것이 제가 키네마스터네요 키네마스터가 동영상 제작하는 앱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제일 많이 쓰고 1시간 17분 썼다 그 다음에 원 유아이홈 37분 썼다 다음에 엠스탁, 카카오스토리, 밴드 이런 걸 썼다고 나와있는데 앱별로 배터리를 사용한 용량이 여기에 쭉 표시됩니다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다음에 배터리 관리 모드 이거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배터리 관리 모드를 선택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드로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화면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높아지는데 그 대신에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빨리 소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화 모드는 디바이스 성능과 향상에 따라 배터리 사용 기간이 균형을 맞춘다 그 다음에 절점모드가 있죠 이게 절점모드 이것을 하면 어떤 앱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그리고 초절점모드는 물론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것을 사용하여 보니까 앱이 실행이 잘 안되요 특히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모드 이걸 씁니다 최적화 모드를 쓰니까 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자동 절전 모드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절전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최적화 모드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죠 이것을 터치하면 배터리 지금 최적화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이렇게 나와요 고급 설정은 이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절전 상태로 유지해서 배터리 용량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건 터치해 보면 알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삼성 갤럭시 노트 개통인데 보안에 가면 편리한 점이 있어요 보안 터치해 볼게요 여기에 보안해 보시면 여기 안전이 있고 검사 필요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점검해서 안전한지 검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 전화 검사라는 거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휴대 검사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모든 디바이스를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스페셜 혜택을 누려보세요 하는데 지금 보기 여기 터치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돈 주고 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구매해요 구매 보다 더 전문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는 이 지금 보기를 터치해서 하세요 자 휴대전화 검사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턱 터치하면 자 지금부터 보세요 검사 중 이렇게 나오죠 저 위에 그리고 퍼센티지가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상 스마트폰의 설정의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 디바이스를 업데이트 했더니 그전과 달리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스마트폰을 점검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속도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네 이야기 희합